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이 영국 퀴즈 리탐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되게 미인분이십니다 미인도 미인이지만 애니메이션 몸매 사람의 몸매가 아니에요 쳐다보는 눈빛이 마사오님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모시기로 하고 우리에게 일본어를 공부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요? 그렇죠 이건 생존입니다 생존 문제? 원래 근데 이 방송 시작할 때 컨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죠? 마사오님이 말씀하셨던 체육 동영상이나 그렇죠 기존에는 체육 동영상을 자막 없이 보기 그리고 이성 친구 만나기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어요 생존이? 뭐 짐작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일본 자위대가 상족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로 이제 친일을 미화하기로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나섰죠 아 그렇죠 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었죠 저는 딱 보는 순간 내선일체 네 내선일체입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생존이다 일본어는 영어를 넘어서는 우리 생존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말을 들으니까 뭔가 예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외국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아부나이니 온 거를 지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주어진 현실로서 보자고요 되게 드라이하게 그냥 깔끔하게 보자면 자 70년 전에 아니지 70년 전이 광복이 70년이니까 훨씬 전이지 한일합방이라는 게 몇 년이냐 뭐 1919년이 3월 1일이었고 그 전이면 1910년이네요 그러니까 뭐 암튼 거의 10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 때에 나라를 팔았어 그 후손들이 잘 살아 대통령까지도 심지어 아 그러게요 그런 나라야 이거는 현실을 인정해야지 그리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3대가 망해 굶어 죽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죠 교육을 못 받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사회의 빈민층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한 번 그렇게 겪었어 튜토리얼을 겪었어 학습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하던 그러니까 지금 제국주의 시대가 지났으니까 노골적으로 침략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 친하게 지낼래? 그러다가 우리 같이 눈 맞았으니까 같이 살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은 자위대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나발이고 끝났고 일본하고 내선일체 시대가 다가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 겪었으니까 학습효과로 그럼 튜토리얼을 그렇게 겪었으니 나라도 그리고 너라도 우리 모두 나라를 팔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럼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잘 팔 수 있을까 일본어를 해야죠 우선 그래야지 고급 정보라든지 쏘싹쏘싹하고 주 새끼가 천황님이 욕했대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어를 아브라이니 용어를 생존을 위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저는 맞서리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나라를 잘 팔아먹기 위해서 외국노가 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자 그렇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삐뚤어졌다거나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교육된 거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지독히 현실적인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 저희가 뽑았죠 국민이 뽑았잖아요 과반 이상으로 국민의 선택이에요 나라를 팔자 바이코리아 그건 너무 바이코리아는 나라를 사자구나 세일코리아 뭐라 그러냐 셀다가 영어로 뭐냐 셀코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너무 교육방송인데 정치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이거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존 문제라 생존 문제네요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이 미혼고를 밥 먹듯이 들어야겠다 이게 지금 당장 체육동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청취자 니들의 3대에 걸친 가족사 얼마나 흥하느냐 권력을 갖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럴 수 있느냐 마느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매국노 마사원님과 이제부터는 매국노 마사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렇게 나라를 적극적으로 정말 아니 이건 주어진 현실이니까 우리 국민이 선택한 위대한 선택이죠 저는 제 앞에서 이완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완용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완용이 환생한다면 아마 마사원님 같은 딱 포지션이 아니었나 이런 나라에서 한 100년이 지나면 이제는 김구 선생보다는 오히려 이완용이 집회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강력히 예측해 봅니다 그럼 마사원님이 집회에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마사원님이 원하는 그림인가 하려는 그림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처음부터 특히나 교육 부분에 우리 동화정책이나 소파 방정환 선생 자리에 내 동상이 걸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품범마사오 선생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죄송하네요 왜 죄송하죠 아무리 이런 방송이라지만 참 나라를 팔아먹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하다니 아니 니들이 찍었잖아 우리가 무슨 딴 사람이 찍은 게 아니야 우리 국민의 선택이에요 내선일체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이럴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방금에 이럴 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찍었잖아 저는 좋은 대통령이 되길 바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좋은 대통령이시잖아요 내선일체 유럽연합 이렇게 다 블록으로 붙이잖아요 우리는 잽싸게 일본과 내선일체 동아시아연합을 해서 국어를 일본어로 하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존 마사오님이 그런 날이 오면 마사오님은 말씀을 하시면 일본인이 바로 총으로 싸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너 발음이 한국인인데 그래서 바로 총으로 싸주실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열심히 연습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첫 코너 시작해보죠 들어가는 코너니까 첫 코너는 아니고 들어가는 코너 오늘의 반성회 한세가이 반성회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지랄을 했길래 또 반성할 거리가 생겼는지 그러게요 맞네요 근데 저는 그전에 마사오님을 반성해보고 싶어요 또요? 지금 목소리 상태가 그게 뭡니까 지금 목소리가 앞에서 듣는데 아니 청자들은 더 잘할지 내가 아는데 목소리가 완전 지금 맛이 가 있어요 좀 멋있지 않니? 뭐 또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I'm your man 목소리 왜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뭐 왜 갈라져요? 어제 술을 많이 쳐먹어가지고 오늘 방송하도 왜 했는데 또 이렇게 술 마시고 술을 진탕 쳐먹고 마원도 1차 횟집 2차 이자가야 거기 나라를 팔아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삿개를 마셨죠 자 오늘 반성할 거 제가 어제 과도한 음주 때문에 목소리가 같다 요거 빼고 네 또 반성할 게 뭐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이거는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나온 할 수만 있다면 님의 의견인데요 생과 치이로에서 돼지가 된 부모님을 부를 때 오도상 오카상 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캐릭을 봐선 공손한 아이가 아닌데 애니라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보통 일본에서 그 정도 나이대 어린아이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여자라는 그게 크죠 사실은 좀 더 작용을 많이 하죠 여자아이 그게 사실은 커요 뉘앙스가 저번에는 또 단계별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쿠로 카상 오카상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커서도 오카상 오도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아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점에 집중을 하시면 이게 안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리고 그냥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남의 부모님 얘기할 때 오카상 오도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그냥 편하게 토상 카상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우찌 솟도라 그랬죠 우찌는 안 솟도는 바깥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남한테 얘기할 때 치치하라 부른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 뭐 이렇게 집착을 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 나오는 애니의 주인공이 아이이고 여자라는 점도 작용을 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커서도 오카상 오도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양자 양녀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gcpd가 얘기하던데 이 오견을 보고 카드캡터 사쿠라라는 애니가 있나봐요 그쪽에서는 또 아버지가 아이한테 사쿠라 상이라고 부른다고 왜 그런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마사오님이 말한 정말 그 사쿠라 상이 진짜 딸이 아는 경우 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하자면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자기보다 뭔가 특출하거나 존경심을 갖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애니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일반적인 현실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태권부의 그 김박사 말투가 현실에서 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니를 보시면 나라라 슈퍼보드 적발개 목소리 그게 현실에서 얼마나 듣겠어요 그런 말을 말투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투에서 너무 또 일본어를 배우시면 일본어과에도 실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본이나 현실적으로 대화하시면 좀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말투로 이 집착을 이제 그만 다음 의견입니다 또 저번에 맹호은님 모코이님 그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조금 긴데요 어릴 때 부산에서 자주 쓰던 표현 중에 굉장이라는 의미로 대끼리 또는 대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니 아브나잉 용어 들어봤나 대빠이 재밌대 진짜가 대끼리 재밌다 뭐 이런 거 아무리 봐도 그냥 나온 말은 부산사들 되게 잘한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언어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요 약간 또 으쓱한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 일본 말에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그냥 나온 거야 설명 안 했죠 뭔가 이상하면 다 일본어랬지 그러니까 또 그래서 국립국어네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끼리랑 대빠이에 대한 뭐 있냐 뭐라고 하든가요 오 그런 거 없대요 모른대요 사전에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참고로 대끼리라는 거는 일본에 틀림없이 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그 표현이 과연 이렇게 건너왔는지는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국어학자와 또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기에 이런 것도 써있네요 가볍다라는 의미로 헷값다 네 가방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드릴까요 아니 헷값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볍다 또는 이제 얄팍하다 네 이런 의미지요 저 어릴 땐 이런 걸 안 썼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근데 헷값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거를 일본어는 당연히 아니고 저는 일종의 의태어가 아닐까 의태어 네 그러니까 딱 이미지가 삐쩍 마른 사람이 예를 들어 몸을 이렇게 휙 돌려봐요 그럼 헷값 헷값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세요? 헷값 헷값 이러잖아요 근데 헷값 씨름 선수같이 등치 큰 사람이 몸을 뒤집을 때 헷값 헷값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약간 설득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값다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직관적으로 어떤 가볍다 이런 느낌 같은데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태어가 아닐까 헷값 헷값 전형적으로 그냥 논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역으로 그냥 기어맞은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 느꼈다니까요 헷값 헷값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의미로 문 좀 깨라주이소라고 문 좀 깨라주이소 열어주세요를 깨라주이소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아케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다라는 근데 그게 또 여기서 왔다 그러면 좀 억지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깨라주이소라는 말은 부산 애들이 이상한 거야 왜 왜 부산사람 이상합니까 부산사람의 죄야 아니 이분이 꼭 부산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맹호우님 부산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 근데 여기 부산사람인가 보다 부산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이라는 말이 있네 근데 이 맹호우님이 부산사람이 부산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 좀 깨라주이소라는 말을 자체를 부산에서 쓰잖아요 쓰지 마 왜 쓰고 그래 허가받고 써 돈 내고 쓰던가 아니 이거 학문적인 호기심 아닙니까 또 저희가 풀어드리고 싶은데 또 능력이 안 돼서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어학방송이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질문이긴 한데 깨라주이소 일본 말 아니에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되게 무책임하지 않나요? 자기가 말로 자기가 무책임한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저희가 또 알게 되면 언어학자분들이랑 만들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언어학자가 이런 걸 알겠냐 아니 사투리 전문으로 하고 이거 논문도 뒤져봤는데 이 논문은 이렇게 단어로 막 검색하니까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방면으로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많이 해보시고 근데 이 맹호우님님의 질문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별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까지 성실하게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는 죽돌님께 감동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누가 질문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제 공부도 되고 내가 시켰어요 뭘 시켜?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감동하고 그다음에 차후의 시간이 있으면 죽돌에게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와사원은 뭔가 약간 자기가 뭔가를 다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에서부터 좀 존재감을 느끼는 타입인가요? 참고로 와사원님은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니네 탓 댓글을 안 본다고 너 왜 댓글을 보냐고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좀 소통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사원님이 또 연예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9시 뉴스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은 구석이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셨던 쿤짱님이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길어서 제가 짧게만 소개해드릴게요 뭔가를 이제 보다가 알바생이 나키다시다 울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혼자 끽끽거리면서 피식하고 웃었다네요 마사원님 죽돌님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상상이 되시나 봐요? 이렇게 나키다시다 라든가 단어가 나오면 지가 이상한 거잖아 아니 나키다시다 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거랑 낙가다시를 연결한 거는 그냥 자리 누구라고? 쿤짱 쿤짱 당신의 내내 망상이지 그걸 왜 우리 탓을 해?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얘기하고 싶고 나키다시랑 나카다시랑 좀 말은 비슷한데 나키다시 울기 시작함이고 나카다시 하면 진례사정이고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착각을 하겠냐 쿤짱 말고는 비슷하니까 할 수도 있죠 이제 시작하시면은 아니 열쇠 복제를 가지고 원조 교재라고 우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잖아 열쇠가게 열쇠 복제 이렇게 써있는데 어머 원조 교재? 막 이럴 사람이잖아 자기가 이상한 거지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게 막 방송하다가 자연적으로 나오시네요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야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플러 윤창중 님이 이거는 또 게시판에 오늘 또 큰 뉴스 이슈를 차지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회의하고 있어서 못 들었는데 뭐 나왔습니까? 오늘 아까 저기 SNS에서 아주 즐겁게 나왔는데 윤창중 씨 정세변인 단발머리 한 네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래서 김포의 존 레논이다 이런 빵 터졌죠 그래서 오늘 뉴스의 한 켠을 차지하셨던 근데 그래플러 윤창중 님께서 뭐요? 이거는 질문 이걸 사실 이걸 말씀 잠깐만 잠깐만 그래플러 윤창중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사실 학문입니다 뭐야 이게 왜 청취자들 중에 정상이 없지? 속상하네 그런데 내용이 뭔가요? 진례 사정을 일본어로 나카다시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문을 통해 몸속에 사정하는 것 즉 학문 사정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또 방송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아부나인 이용고를 성소수자 차별방송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간주해 간주하렴 그런데 이 학문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그쪽 계통에서는 가타까나로 아나루라고 쓰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루 사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저도 삼촌한테 아니 우리 삼촌이 몰라요 그냥 게시를 받았나 봐요 그냥 무뚝 떠오르네 그래서 가타까나로 아나루라고 쓰고 그냥 아나루 사정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것이 아나루 나카다시 이렇게 써요 그래요? 업계에서 그렇게 씁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그냥 교육적인 면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한자로 학문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주로 퍼센티지를 제가 다 따져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전수조사하기는 이상하잖아 그런데 제 그냥 경험치에 따르면 한 7대 3 8대 2 정도로 아나루라는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한자로 학문이라는 표현은 한 20% 그렇게 쓰는데 아나루 나카다시 이렇게 많이 써요 실제로 어깨에서 그런 표현을 쓰나요? 네네 표지 커버샷에 많이 그렇게 써요 마사님은 그게 교과서였으니까 저는 캐츠다시라는 표현은 들어봤어요 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런 단어가 사전에 실려있지는 않고요 캐츠다시라는 표현은 일본인 특유의 감각으로 이런 직접적인 성적인 것은 언어적으로 피해간다는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엉덩이에 사정을 한다거나 또 어떻게 사정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캐츠다시라는 표현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어깨 전문가인 마사오님께서 아나루라는 그쪽이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그쪽 표지가 어깨에서 많이 쓰는 용어겠네요 아 여기 그 미칸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놨네 성소수자 차별방송이든 아니든 관계없는 이게 댓글인가 보지 여기에 달린 아 그러게요 또 밑에 또 의견이 있네요 그래플러 윤창중님의 글에 댓글로 달았나 봐요 미칸님이 성소수자 차별방송이든 아니든 관계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례사정이 낙가다시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정을 뜻하는 겁니다 낙가다시는 진례사정의 의미가 아니라 안에다 싸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례사정이든 학문사정이든 입에 담고 싶은 말은 아니나 학문사정은 코몬 낙가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듣고 있을지는 모르나 일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차별한다고 생각지는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머시기였습니다 성소수자 만세예요 이게 또 답변이 자꾸 럭이 나오는 건 다 사전에 실린 단어는 아닙니다 사전에 실리고 둘째치고 왜 이렇게 진지해 다들 그렇게 일적으로 무슨 난 학술회의가 그리고 이분 말이 맞는 게 사실 낙가다시라는 게 진례사정이 아니라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례사정은 사전에 있는 말이고 그냥 질사 그냥 안에 싼다 질사라는 그냥 은어 같은 거예요 얼사 입사 질사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분 말이 맞아요 진례사정이 아니라 그냥 안에다 싼다 그런데 안에다 싼다라는 건 문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질사라는 단어지요 은어처럼 여기서 또 저는 이제 마사오님이 어깨 쪽으로 가시면 저는 평범한 일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면 그렇죠 낙가다시라고 하면 평범한 일본인이라면 진례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네 학문사정은 코오몬 낙가다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오몬이란 말은 한 2, 30%도 안 써요 주로 아나루라고 많이 쓰죠 그렇죠 그쪽 어깨로 가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성소수자가 듣고 있을지 모르나 일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차별한다고 생각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진지를 빨라 너네 이상해 둘 다 이상해 저로서는 교육적 학문적으로 가는 이런 방향은 되게 좋은데 그 방향이 조금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방향이래요 학술회의에서 코오몬 낙가다시를 다루고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협회 차리겠다 이런 방향을 생각했던 게 아닌데 자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다음은 불뚝심성님 이건 아무래도 저희 필자이신 물뚝심성님이 본인이 물어보기 조금 부끄러워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네 딱 보니까 물뚝형이네 이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장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건의네요 오승환과 이대호가 등장했을 때 일본인 캐스터와 해설자가 이들에 대해 나누는 짧은 대화를 들려주고 이거를 번역 해석 문법 분석해 주는 코너를 신설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40세이브에 20홈런 넘었으니 한 주에 하나씩에도 60주는 걸릴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데 귀찮잖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솔직히 귀찮잖아 누가 해 제가 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할라면 하고 말로 말로 저도 일본 야구 보고 이제 해설자 나오는 게 그 특징이 또 일본 야구에서는 조금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허구연 해설위원이나 또 누가 있냐 또 유명한 사람 하일성 씨라든지 신문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해설자들이 아 꼬리에요 잘한다 하탕시 한번 해봐 아 뭐 써 꼬리에요 아주 이상한가 잘하는데 어쨌든 이 해설자들에 따라서 말투라든가 뉘앙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똑같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뉘앙스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좀 자신이 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재밌네요 꼭 5대 5승환 2대 5가 아니더라도 어떤 스포츠 뭐 예를 들면은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하고 붙었어 그럴 때 그 경기에 일본 해설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재미있는 것들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스포츠를 가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귀찮아서 안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좀 특수한 날이 있을 때 특집으로 한번 거기 나오는 언어를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마사오님이 도와주시면 모르겠는데 마사오님 이걸 하면 안 도와줘요 다음 소식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메일로 온 의견입니다 시즌 1 48화에 시즌 1 48화 하면 제가 없을 텐데요 소개된 휴가맨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못해요 그건 뭐 이야기가 안 되잖아 기억해야지 그래? 잠깐만 형이 봐봐 좋은 친구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뭐 할 얘기가 없어 메일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소식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거 뭐라고 그래 그냥 다 읽어줄게 시즌 1 48화에 소개된 휴가맨입니다 그때 이후의 이야기를 남겨보자면 그때 이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 일단 여기서 막혀 되게 청자를 소중하게 안 생각한다 아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 난다는지 뭐라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휴가맨이라고 알아야죠 모르겠어 근데 남겨보자면 그 친구는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해줘요 자기가 열심히 방송해놓고서 그래요? 네 아 기억 못하는 것 같다 좋은 분이었어요 아웃옵사이트 아웃옵마인드가 적용되도군요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전역을 몇 주 안 남기고 애인이 생겼습니다 군대에 있었나 보죠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안 비밀 무슨 러시아인이랑 사귀셨나? 모르죠 그 친구 사연의 주인공 역시 얼마 전 헤어졌다네요 모르겠어 아니 되게 가슴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은 정말 좀 마사오님이 방송에서 자기도 기억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줄 거라고 하고 보낸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가 사연 후기이고 방송 의견 하나 남기자면 좀 더 흥미를 끌 만한 토픽이나 이야기들로 꾸려졌으면 합니다 꼭 시즌 1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리고 반성에서는 지금까지 또 너무 우리가 소통이 없었으니까 독자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거라니 선들에서 가져왔구만 나 씨마 학문에서 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왜 중요해 이게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좋은 공부 소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대끼리가 해깝다 몰라 그러면 아까 뭐 깨리하다 나 테러스 처음 들어봐 아 어떡하라고 아 참 이런 나한테 자꾸 소통을 바라지마 뭐 어쨌든 계속 뭐 마사오님이 게시판도 안 보고 댓글도 안 본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지시피디랑 같이 가져올 거예요 볼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보내시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마사오님이 저 딴지 라디오 게시판만 보자 그것도 보는 게 귀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 1호 하나 하자 그랬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청자들이 꼭 이제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팟빵도 보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댓글 남기시고 아이튠즈도 있고 SNS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서 다 같이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팟빵에서도 댓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사오님도 팟빵에서도 눈이 왜 그래 되게 아니 넌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놈들이잖아 아니 그러시던가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2015년 9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시즌2가 돌아왔다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잠깐만 어디 보자 개코님이 처음에 리뷰9 이용호라고 아마 시즌2니까 리뷰9 이용호로 패러디를 하신 것 같아요 유일한 낙입니다 축 쳐져 있다가 업데이트 보고 급방 끝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니라는 분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9월 15일 개코님 댓글부터 10월 15일 미니님 댓글까지는 다 봤어요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런 게 있네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루루님 의견인데요 우와 죽돌립니다 옥소리 멋져용 물론 외모도 멋지심 하하하 라고 지랄하고 제가 우연히 또 의견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가져왔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의 요지는 지금 우리 딴지 라디오 게시판으로 일원화한 청자들의 의견 댓글 뭐 이런 것들을 다른데 팟빵도 보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안 보면 나 이런 의견만 가져올 거야 형 욕하는 의견을 이런 의견만 가져올 거야 SNS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버스에 그림 그리던 놈이 이제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구만 이런 의견만 가져올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 보든지 받든지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팟빵이 제가 뭐 팟빵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꼭 그런 말 하면 꼭 비난하더라 보통은 꼭 비난하는 건 아니고 나쁜 말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꼭 비난하고 나쁜 말 하더라 그런데 아니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무슨 이게 청자랑 저희랑 이제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청자 의견을 보는 건 괜찮잖아요 한 11명 듣는 방송이면 가능하죠 몇 개 되겠나 그런데 69만 명이 듣는데 69만 명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너무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중간에 좀 쉬워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6만 9천 명이 듣는데 그거보다 많이 들을 겁니다 애매하네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청취자분들께서 니들이 달고 싶은데 다 아세요 그걸 나는 모르겠어 자신은 없어 나는 좀 봐 보겠다는 자신은 없고 너네가 열심히 해 그럼 되지 알고 보면 다 보면서 자기가 댓글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그중에 한 명인 거 아니야 루루 나다 쭉 돌림 멋있따요 루루님 다음 방송에서 한번 증명해 주세요 다음 의견 뭡니까 이거는 연구읍다님이라고 저희 필진분이신데 민오루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간샤라고 전혀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오루님이 간샤라는 한자를 카오다시랑 착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요번에 연구읍다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자를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한자가 얼굴 한자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읍다님이 아 이거는 질문자가 간샤를 원래는 눈 한자를 써야 되는데 얼굴 한자를 착각해서 써서 물론 본인이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썼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지만 그 질문에서 그 한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문자가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연구읍다님이 지적을 하셨죠 네 꼭 뭐 사소한 오타죠 네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득 네 또 그게 떠오르네요 네 그때 눈에다 하는 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없죠 그런 걸 이게 오큘로필리아라고 있어요 오큘로필리아요? 네 O-C-U-L-O-P-H-I-L-I-A 오큘로필리아 이게 이제 페티쉬 한 종류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페티쉬 종류 되게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이게 안구기호증 안구기호증이요? 네 오큘로필리아 안구기호증 그래서 특정한 모양의 눈에 집착한다거나 눈을 핥는 등의 행위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 눈을 핥는 거였어요?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페티쉬가 있어요 세상에는 5만 가지 페티쉬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냥 절대 존엄 절대 존엄? 절대 존엄이구나 졸대 존엄이 뭔지는 무슨 요새 존엄 철이긴 한데 그걸 하나를 안 놓친다 졸대 존엄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몸도 안 좋다면서 그거 하나를 안 놓친다 절대 존엄 이 정도 힌트 어떤 페티쉬를 갖고 있느냐 제가 확언하건대 커뮤니필리아입니다 커뮤니필리아? 네 그거는 뭐죠? 공산주의가 영어로 뭡니까? 커뮤니즘 그렇죠 커뮤니필리아 공산기호증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성적으로 흥분하는 중 누구를 말씀하신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짐작이 가네요 세상이 온통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망상을 통해가지고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게 누군지 그냥 확실히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고영주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렇고 되게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에 많아요 이런 분이 제가 아까 이름을 호칭하지 않은 절대 존엄도 그러시고 그 정권이나 고위층에 최고위층에 이런 성적 취향 이런 페티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 준비 귀찮다고 안 한다면서 이런 거는 되게 잘 준비해 오시네요 이상하게 손이 가 집중력 있게 저는 또 약간 의아한 게 제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사원님한테 1테라바이트 하드를 드렸어요 외장하드 외장하드가 없으면 자기는 이 방송을 진행을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사 차원에서 마사원님이 진행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니까 1테라바이트 외장하드를 사드리긴 했는데 저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위해서 이 방송하는데 무슨 1테라바이트까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선일체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주어진 현실을 보자고 아주 드라이하게 주어진 현실이 어때요 우리 청취자들이 맨날 나간다시가 궁금하고 학문이 궁금하고 이런 청취자들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걸 답변해 주려면 제가 평소에 공부를 게을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요 다운을 받아야죠 아 그럼 아저씨 하드도 하시죠 그 회사 범인카드로 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책도 만들고 말 되게 더듬는 것 같은데 책도 만들고 교재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하고 자료 수집이 되게 하잖아요 형은 안 하잖아 해요 저 지금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공개할 겁니다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갔다 갔다 하려면 저는 그 자료를 텍스트로 하면 얼마 되겠냐 그건 usb로 되지 그럼 내 말이 그 말이지 그런데 저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커요 그래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카드로 샀기 때문에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셔야 돼요 당연하죠 넘어갔어 나와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 뭐가 있나요 다음 소식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뭘 말하려고 그랬지 다음 소식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이군요 텔레그램이 아주 좋아요 텔레그램에 취직하셨어요 지금 방송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텔레그램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거라고 지금 방송을 했다가 지금 잠깐 이 부분만 재녹음하는 중입니다 못 찾았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텔레그램에 채널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청취자들께 구독하세요 라고 설명을 할 차례야 내가 그랬지 어떻게 가입하면 되죠 몰라 채널을 지가 만들어놓고 찾지를 못해 지금 그래서 잠깐 마이크 끄고 한참을 찾았어요 한 15분 동안 이걸 어떻게 다시 들어가는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됐어 자 다음에 어떤 소식이 있죠 애들이 모르겠어요 정신줄을 놨어요 그러면 마치 처음 녹음하는 듯이 해보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죠 카카오톡이 딱히 나쁜 건 없는데 이건 또 지금 저희가 딴지 그룹에서 카카오톡이랑 계약을 해서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오님이 지금 그걸 모르고 막말을 하셨다가 제가 그 말씀을 마이크가 잠깐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야 이렇게 바뀌는 거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내놔 그랬을 때 이건 개인정본데 못 내놔 이래도 될 텐데 내놔 예 기다렸다는 거지 주식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뭐 아 카카오랑 드라마하고 있거든 잘라 카카오톡이 괜찮은 매체죠 저도 카카오톡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했다고요 네 이제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갔어요 텔레그램으로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텔레그램에 채널이란 걸 개설을 하면 거기서 문자를 보내면 그게 무료로 모든 사람한테 가는 마치 잡지 구독 같은 형식의 기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잡지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나오는데 이건 실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걸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며칠 있다가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아브나이 키즈라는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림을 띄우던 어떤 사진 이런 걸 띄우던 동영상을 띄우던 음성을 띄우던 텍스트를 띄우던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 소통은 아니구나 저희가 올리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구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어서 그냥 만들어봤어요 잘했어요 그럼 이거 쓰자 이거를 잘 됐다 제가 갑자기 또 이상한 생각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동네 우리 집 동네 시장을 장을 보고 있었어요 낮에 지나가다가 거기 소방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포스터가 한 장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빛이 되겠습니다 동작 안전지킴이 불 끄니 그러니까 불을 꺼요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뭐라 그러냐 소방대원 소방원 소방수 소방수들이 소방공무원이지 않나요 그게 정신 저거 용목이 된다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끄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 소방서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동작 안전지킴인데 그 캐릭터 이름이 불끈이에요 딱히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이밍 좋네요 그렇죠 불을 껐으니까 불을 끄니까 불끈이죠 불끈 불끈 다 그러시고 연결합니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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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보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뿌리는 그 앞에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늘을 이렇게 치솟으며 불끈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안전기원 멋있는 몸짱 소방관 등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사과도 좋아요 고백도 좋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나는 이 캐릭터하고 이름 불끈이 라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잖아 불을 꺼니까 불끈이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로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 지금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려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채널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가 올린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사오님이 실제 지금 아부나이 니온고 채널에 첫 번째 사진으로 동작소방서에 불 끈이 캐릭터를 올렸습니다 이게 아부나이 니온고랑 무슨 상관이야 좀 걱정돼요 저는 마사오님이랑 저랑 관리자로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 아닌데요 마사오님이 술 먹고 나서 저 관리자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탈퇴시켰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관리자 빼주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내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할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난 아예 관리자에서 빼줘 그래서 이게 공지사항 알림이라든지 마사오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송하다가 저희가 재밌는 거 있으면 올려본다든지 방송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지를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게시판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치 SNS 메시지 받듯이 정치자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죠 훨씬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PC에서는 안 된다네요 폰으로서 막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거를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가입합니까? 처음에 텔레비전 일단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깔았어 그렇죠 가입을 했어 자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대화상대 채팅방 설정이라고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대화상대 대화 설정 대화상대 채팅방 설정 나는 대화라고 되겠어 나는 대화상대 대화 설정 아 그러게요 이게 폰마다 좀 다른가 봐요 뭐 밑에 어쨌든 어쨌든 중간 거 제일 밑에 대화상대 대화 설정 근데 제 폰에는 대화상대 채팅방 설정 이렇게 돼있다 이거죠 근데 한 가운데 거 대화 그걸 클릭을 하면 중간으로 중간으로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또 낙가가 생각나네요 어쨌든 제일 위에 검색이 있죠 거기에다가 A B U N N A I K I D S 아브나이 키즈 그거를 검색하시면은 채널이 하나 뜹니다 아브나이 뉘원고 채널이 뜨네요 그러면 한글로 아브나이 뉘원고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기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카세마이 씨가 누구라고 벌써 말씀드려도 되나 네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꽤 유명하신 그라비아 아이돌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시고 계신데 오늘 그분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뭐 이런 용도로 여러 가지 하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텔레그램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쓰고 계시거나 혹은 안 쓰고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깔아서 거기에 대화 상대 대화 설정 맨 아래에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거 채팅방 혹은 대화라고 돼 있는 한가운데 누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검색에 아브나이 키즈 영어로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아브나이 키즈라고 쓰시면 저희 채널이 뜹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뿌리는 공지를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브나이 이용으로 검색해도 뜨네 한글로 근데 내 폰에서만 뜰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해보시고 안 되면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나이 키즈요 저희도 이거 저희가 계산해놓고 찾는데 15분 걸렸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운데 대화 혹은 채팅창이 아니라 대화 상대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아닌 한가운데에 있는 대화 혹은 채팅창 거기다 검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공지사항 알림 그리고 또 네 뭐 공지사항 알림도 있고 나중에 만약에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다거나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언뜻 생각이 나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초대손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화 연결해봅시다 아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텔레그램 채널 여기서는 구독자 수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이 몇 명인지도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딱 뜨면 메시지를 보내면 되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채널로 메시지가 안 오고 아부나인 이용고 관리자 그러니까 전화 마사오님이나 지시나 만약에 관리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 관리자 개인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전화를 걸면 되겠네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재밌네 저는 지금 동작 불꾼이를 올렸어요 이게 첫 사진이야 사진 보면 빵 터져 그리고 제가 마사오님 들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있으니까 한 번씩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색가이 오늘의 반성회 반성할 거 더 없나요? 네 반성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반성회 자기 스스로 그럼 이제 정식으로 첫 코너 니 뽕이 다이싱 들어가보도록 하죠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문화 그리고 트렌드 이슈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는 일본의 문화를 알자 이런 코너죠 니 뽕이 다이 일본이 다이 일본 사람 듣고 있다니까 일본이 다이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jp뉴스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쓰란 얘기지 거기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아이돌 그룹 ojs 연주하찌 ojs가 오지상의 존발이겠죠 네 오지상 48 ojs 연주하찌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ojs 48 재미있는 거는 이 분들이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 16명인데 akb48을 본따서 만든 그룹이라 ojs ojs 48입니다 akb48에서 48을 따왔네요 아예 그러게요 근데 아저씨들 10년 아저씨들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줌마들도 아니고 아저씨들이 마침 또 저번에 배운 오지상 그렇죠 오사카부 경찰 출신 16명이 만들었는데 벌써 cd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akb48에 대항한 ojs는 대항까지 기사에 기사가 재밌네요 akb48에 대항한 ojs는 오지상을 의미하며 평균 연령이 헤이킹 랜 레이와 로그 주인지 61세 네 평균 연령이 네 그렇습니다 61 그리고 데뷔곡이 심호흡입니다 좀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그래도 고지혈증 이런 것보다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보다 낫네요 심호흡 대피곡이 심호흡이시라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 그룹의 리드 보컬은 아키모토 씨 등이 기획한 오디션에 합격해 작년 10월 가수로 데뷔한 형사 출신 나카타니 미소 씨 그리고 다른 분들도 경시정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는 꽤 직급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 방면 본부장이라든가 전 경찰서장이나 그런 분들이 만들었어요 경찰 간부 출신이네요 네 기사에 소개된 노랫말은 이러네요 이거는 마서님이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노래 부를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우리 인생 심호흡하듯 돌이켜본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이니까 뭐 으르렁 이런 것처럼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우리 인생 심호흡 심호흡 하지 이렇게 온다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어쨌거나 내 형 보면 살짝 공개 행사도 그렇고 살짝 노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가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인생곡 응원곡과 같은 잔잔한 템포의 가요곡을 지난 11일 행사에서 두 번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근데 이 노래를 만들고 이 그룹을 형성한 의미는 되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의 인연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최고다 지역방범 개몽 행사에 왜 그러세요 이게 좋은데 지역방범 개몽 행사에 지역방범 개몽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출연하고 싶다 이 말씀을 경찰관 시절 이쿠노 경찰서 생활 안전과장을 맡은 바 있는 65세의 마루 야스유키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이 데뷔 시리가 빅타 엔타테이멘토에서 1200엔의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일본에는 오지상 48 오제이에스 48이 있다면 한국에는 BKI가 있죠 BKI요? 불끈이 관계없잖아 관계없죠 동작서방서 여러분들 절대 히어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서 아니 화이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스끼 볼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도 동작서방서 불끈이 불끈이 이러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힘내시고 오제이에스 이 기사의 다른 기사의 타이틀이 재밌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팬과 멤버들이 숫자가 줄어들든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팬층도 아줌마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마사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얼마 전에 본 하이쿠 한 수가 생각이 납니다 하이쿠는 일본의 짧은 시죠 이게 지역 상정가에서 열린 어르신 이제 샌류 시집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이쿠가 아니라 샌류네요 샌류가 다른 건 똑같이 오치로 형식이긴 한데 하이쿠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키고나 굴을 매듭짓는 키레지가 있는데 샌류는 그걸 안 넣어도 돼서 더 쉽고 자유롭습니다 뭐 이건 전공 분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 받은 작품이네요 네 대상입니다 도시우에가 다이프다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야마다 요즈음 92세 아 참 그렇죠 상 받을만 하네 센스가 잘 모르시는 걸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지만 하이쿠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좀 탁 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연상이 내 취향인데 뭐 이날 이제는 없어 야마다 92세 야마다 요 92세 92세 정말 가슴을 와닿는 그런 시입니다 최고의 시네요 상 받을만 하다 네 이 OJS 4파 같은 경우에는 또 연예인들이 주로 음반 판매 당연히 주 수입원이겠지만 아이돌 그룹이니까 가수니까 음악 CD를 파니까 하지만 연예인들 주 수입원 중에 또 큰 게 CF잖아요 아 그렇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할 게 많아요 상조회사라든지 상조회사 보청기 회사 보청기라든지 언뜻 떠올리는 것도 안마기 이런 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상조회사는 좀 그렇다 상조회사라면 뭔가 노래도 심호흡이라든지 네 그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룹이 AKB48이 확실히 인기긴 엄청 인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노콘 뉴스가 출처인데요 멤버 빚만 12억 원 일본 특이한 아이돌 그룹 데뷔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뭐 아이돌 특집이네 그렇죠 근데 이건 참고로 이걸 마서영이 가져왔어요 뭐 이런 뉴스만 가져와 네 일본 최정상 아이돌인 AKB48을 패러디해 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OJS48 이라는 그룹이 생기는 등 방금 소개해드렸죠 연결되네요 특이한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있는 일본에서 이번엔 빚갚기 컨셉을 가진 아이돌 그룹을 24일 발표했다 일본의 연출가 맥코리 사이토가 총감독 유명 코미디언 오쿠보 카요코가 총괄 이사를 맡아 결성시킨 이 그룹은 500여 명이 참가한 오디션 되게 경쟁이 치열했네요 그렇죠 최종 합격한 9명의 채무자를 데리고 자 마가린즈 라는 팀명으로 데뷔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는 더입니다 T-H-E 더 마가린즈죠 예전에 뭐 마사오님이 얘기하셨죠 더 브라더라는 영화가 자브라자 라고 기타는 로타케씨의 영화 더 브라더 저것 좀 반지의 제왕도 자 자링구인가요? 자 로드 오브 자링구 아 그렇죠 자 로드 오브 자링구 멤버 몇 면이 좀 대단해요 가장 큰 채무를 가지고 있는 멤버는 니시다 마키 서른 살 하나로 약 10억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지와라 아키노 700만엔 와타나베 나츠코 500만엔 오노비소 400만엔 다 빚쟁이인데요 보통 환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공 하나 더 붙이면 우리 돈이죠 그러니까 700만엔이면 7천만원 500만엔이면 한 5천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근데 서른 살의 빚을 10억을 질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건 10억 원이죠 그래도 10억 원을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2위가 7천만원 우리 돈으로 그다음에 5천만원 4천만원 딱 그러네 그러게요 외국인 멤버도 있네요 유일한 외국인 멤버인 마리 크리스틴 크라우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나와있지 않은데 독일 여기 돼있어요 아 그렇군요 독일 사람이군요 220만엔 220만엔 2200만원 대략 22살이네요 활발한 활동으로 부모님에게 빌린 유학비용 220만엔을 갖고 일본으로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당차다 그래요 이 그룹의 이 그룹의 또 첫 싱글 제목은 굿바이 샤킹 굿바이 빚입니다 샤킹이 빚입니다 빚 그래서 굿바이 샤킹 근데 그룹이 좋네요 그룹의 매니저가 밝혔습니다 그룹 멤버들의 연애 제한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라고 아 형 뉴스를 가져도 이런 걸 가져와 최고 아니냐 아 뭐 채무상환 아이돌 와 진짜 저는 저는 기립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아니 교육적인 거 하자네 아니 일본의 문화 일본에서는 아이돌을 하다하다 이런 아이돌도 이런 컨셉의 아이돌도 만든다 아니 내 친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니까 몰라 이런 뉴스 있는지도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아 ojs48은 알더라 그렇죠 근데 채무상환그룹 이거는 잘 모르지만 재밌잖아 그러게요 또 뭐가 우리나라에서 네가 제가요 그렇죠 이런 어떤 특별한 컨셉 아이돌을 만든다 어떤 컨셉의 아이돌을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느낌으로는 마사우님 같은 사람을 이 나이대 아저씨들을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인가 어쨌든 아이돌로 만들고 싶어요 저를 또 제가 가진 소명 이랄까 알겠습니다 별로 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나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육식 아이돌 육식 아이돌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라든지 떠오르는데 나오면 고기 먹는 거 막 할 게 없잖아 그렇죠 옷도 빨간색 육류 우리 정육 코너에 가면 있는 색깔 그런 식으로 입고 항상 고기 먹는 거 아 그 예전에 외국인 가수고 누구지 되게 유명한 애인데 그 되게 특이한 애 있잖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고기를 옷으로 만들어서 되게 한번 화제가 됐었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1집 데뷔곡 목살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CF시장 뭐 한돈이라든지 우리 한우 이런 거는 석권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와규어라든지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잔 뭐 소라든지 뭐든 아무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소식은 없네요 이제 그러게요 아니 뭐야 소개만 하고 끝나는 거야 여기서 뭔가 이 뉴스에서 뭔가 교육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뉴스를 가져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일본은 이상하다 뭐야 참 이상하다 아니 방송 준비를 그러면 이 뉴스 두 개 가져올게 끝인가요 참 특이하다 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마가린즈 그리고 ojs48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용이 너무 없잖아 뭔가 일부에서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를 도출하고 우리가 좀 더 다 했잖아 지금 이게 다 한 거야 그냥 일본의 문화를 소개해 그냥 남의 뉴스 가져서 읽어주고 왜 이렇게 더 있어 일본의 아이돌을 특이한 컨셉의 아이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문화를 소개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 희한하네 얘기했어 너 뭐하라는 얘기야 난 진짜 이상하다 했잖아 야 진짜 방송 준비 너무 많아 진짜 아니 아니요 오늘 할 건 정말 다 했어요 그럼 뭐 이게 2부로 가면 또 뭔가 교육적인 거로 연결이 됩니까 당연히 일본어는 하나도 지금 공부 안 했는데요 아니 2부에서 공부는 우리가 이런 님이 해서 해결했잖아요 2부에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문화 특이한 아이돌들을 많이 만드네 거참 희한하군 자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청자들은 이걸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걸로 무슨 내용을 공부할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겨우 이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진짜 준비 또 이런 식으로 해오기만 아니 아브나이 니온고 청취자가 되는 순간 그냥 이런 걸 알았잖아 그냥 너네 숙명이잖아 내 탓을 하면 안 되지 저는 시즌2를 하면서 좀 약간 기대감 있었어요 마사오님도 처음에 양고기 집 양고기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때 마사오님이 너무 흔쾌하게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아 형이 진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성실하게 옛날과 다르게 구름 위에 살던 연예인에서 내려와서 정말 교육자로서의 의지를 잇구나라는 건 저는 눈빛을 봤거든요 그 결과가 OJS38이랑 재무상한 아이돌 이거 하자 하네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희한하다 실범이 참 특이하구나 라는 걸 크게 깨달았죠 참 저희가 일본에서 뭐 대사관이나 외무성으로부터 무슨 뭐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이런 방송이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없애야 할 것 같아 더 없애려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해보죠 정리할 것도 없구만 뭘 정리해 이거를 종리가 왜 이렇게 많아 하카세마이씨 지금 바깥에서 혼자서 기다리게 해놓고 이런 거 하자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이돌을 지금 두 그룹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라비아 아이돌의 세계 네 그래서 아까 방송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카세마이씨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질문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사실 또 그거 하나로 뭐 또 방송청자분들은 땡큐지 아예 나이가 또지 아예 인연 그렇네 애들이야 딱 수준이 그래 자 모셔보죠 인터뷰는 곧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